여러분 안녕하세요 꼼나나 박재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공지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진짜 제 유튜브 알고리즘 당첨돼가지고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제가 1000명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7777명 된 기념으로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을 변신시켜 드리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 기술을 나누는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적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좀 여러분들의 가장 예쁜 컷, 가장 예쁜 펌, 가장 예쁜 컬러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비포, 애프터 한번 촬영해서 변신시켜 드리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망친 머리도 좋고 아니면 저는 가장 예쁜 머리를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또 좋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얼굴형에 대해서 유튜브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진짜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다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보면서 제가 직접 뵙지 않으니까 정말 100%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 정말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자주자주 꿈나나에서 저랑 대화도 나누시고 애픈 스타일 찾으시고 저랑 유튜브 찍으시고 같이 올리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제 메일 주소 제가 밑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글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꼭 꼭 꼭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변신 프로젝트를 재미있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공지하려고 영상 켰고요 다음 주부터 또 예쁜 스타일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